볼파르트 54번 악보관찰 시작할게요. 개인 사정이 있어서 업로드가 좀 늦어졌어요. 볼파르트 54번은 반음계적 스케일, 음계라고 하죠. 1마디에 라 부터 레 있는 곳까지 해서 반음이 진행되는 것처럼 3마디에서도 5, 6마디에서도 계속 이렇게 반음이 나와요. 그리고 7마디처럼 라, 라샵, C 이렇게 짧은 구간에도 반음 진행을 유도하고 있어요. 물론 8마디처럼 이렇게 C라수파미래도 C라수파미래 해서 D메이저의 음계도 나와요. 그리고 10마디처럼 1포지션 내에서의 아르페지오 이게 확장이 돼서 12마디의 3포지션을 이용한 여기 3포지션을 이용한 넓은 아르페지오도 나와요. 밑에 27마디처럼 1포지션과 3포지션이 섞여있는 아르페지오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9마디에서처럼 C플레, C, 그리고 도, 내추럴이 아니고 도샵이거든요. 이렇게 예외적인 부분, 반음계에서 벗어나는 예외적인 부분도 함정처럼 숨어 있으니까 악보를 꼼꼼히 보셔야 돼요. 12마디 조금 짚고 갈게요. 손번호가 여기가 조금 난해하거든요. 악보대로 하시면 0번 뒤에 G선에 있는 4번을 연주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하게 되면 A선에서 G선으로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활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편의에 따라서 그냥 파샵을 2번으로 연주하셨다가 라 올라갈 때 0번에서 1번 이렇게 올라가시는 방법을 쓰셔도 상관없고요. 이 라를 0번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그냥 2번을 이용해서 레, 라, 바, 레 를 전부 다 3포지션으로 연주하는 방법도 있어요. 물론 악보대로 하셔도 재밌는데 22마디가 밑에 같은 부분이 한 번 더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손번호를 비워놨죠. 그래서 앞에서 하셨던 부분이랑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신 다음에 그냥 손에 잘 맞으시는 걸로 여기다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음을 이동하실 때의 팁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지판, 여기가 줄일 때 줄을 살짝 놓고 이동해서 다시 누르는 내려갈 때도 살짝 놓고 다시 끌어서 내려가는 이런 방식인데요. 손끝이 줄에서 완전히 떨어져도 안 되고 너무 꼭 지푸신 채로 미는 것도 지저분한 소리를 유발시킬 수 있거든요. 상행과 하행 모두 같은 방법을 쓰는데 보통은 하행 때 음정이 많이 이탈돼요. 상행 때는 이제 1번 손가락이 기준이 돼서 1번 짚고 2번 여기서 기준을 삼고 다시 벌려서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데 하행 때는 보통 짚고 있는 한 손가락에만 의존해서 끌고 내려오시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터치, 바통 터치 하듯이 그런데 이렇게 되면 너무 기준이 없어서 음정이 너무 과하게 움직이거나 반대로 소극적으로 이동되어서 음정이 나가죠. 기본적으로 왼손은 음정 간격을 기억하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하행하는 반음의 경우에는 그 기본 간격을 뼈대처럼 두시고 손을 모은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16마디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시, 라샵, 라, 솔샵, 솔, 내추럴의 파샵까지 내려오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먼저 짚는 음정을 한번 보시면 4번이 시, 그 다음에 라샵을 3번으로 짚게 되고 이동, 그 다음에 2번을 먼저 솔샵이 짚고 이동, 그리고 파샵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시를 연주하실 때 시, 라샵, 그 다음에 솔샵, 파샵을 기준으로 해서 시, 라샵, 이동, 솔샵, 솔, 파샵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음정이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서 손가락을 모으는 느낌으로 이동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활이 좀 대책이 없는데요. 같은 부분인데도 활이 정리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악보를 뒤져본 결과 그냥 제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패턴을 보시면 이렇게 한 마디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 슬러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엇박으로 두는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똑같은 16분음표 12개인데 이렇게 엇박으로 엇갈려 있는 부분도 있어요. 뒤에서 계속 그런 패턴이 이어져 나오죠.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16분음표가 6개 묶음도 있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짜리 묶음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뒤로 가면 여기는 11개짜리도 있고요. 13개짜리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열두 개에다가 이렇게 이어지는. 그래서 한 마디를 초과하는 슬러도 있습니다. 그리고 4개짜리 슬러도 있고요. 그리고 얘처럼 그냥 한 음만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8분음표가 섞인 것도 있는데요. 얘처럼. 따라라라라라라라람바라라. 그래서 조금 더 길이가 길어졌어요. 22마디, 23마디에 여기에는 따라라라라람라라람라라람라람라람라. 그래서 긴 음표들이 이렇게 섞여있는 활쓰기가 무더기로 나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활쓰기가 아주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마지막 마디 관찰하고 마칠게요. 마지막 마디 보시면 기둥이 위아래 두 개씩 있다는 건 두 음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마치 두 사람이 두 음을 따로따로 연주하는 것처럼요. 여기서는 한 사람은 2번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G현에서 를 길게 연주하고 있고요. 다른 한 사람은 D현, 0번으로 를 길게 연주해야 하나 봐요. 이걸 한 사람이 연주하니까 두 줄을 동시에 소리 내시는 거죠. 화음처럼 연주하시는 거예요. 간만에 볼파르트 악보 관찰 해보았어요. 악보 출판사마다 버전이 다 달라서 정리하는 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는데 본질은 반응 연습과 슬러의 고른 연습이니까 거기에 기준을 두고 연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오늘 악보 관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뒤에 연주 영상 연이어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빼야 한لي원 를 Dro Х